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요? 안 씻었어요? 튀긴다고? 진짜 안 먹었구나? 응 안 먹었으니까 그러지 목에 있는 염증 찍어도 돼? 아 너무 좋구만 최고의 칭찬 어디 가서 누구 보여줄 거 아니면 찍어도 되는 거잖아 뭐 안 보여줘?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너 유튜브 영상 안 올리지 한 3년 됐잖아 아 다른 거는 그거야? 그냥 다른 거 올리고 있어? 안 돼 저기 어디야? 형은 내가 유튜브에다가 신고할 거야 뭘로 신고할 건데? 아니 근데 보통 인스타에 올라가 인스터도 뭐지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보통 대사랑 상황에 대한 웃긴 것만 들어갈 때 얼굴이란 건 안 나와요 그래야 시 상압인데 목에 염증은 나올 수도 있죠 목에 염증은 뭐 많아 근데 그렇게 원래 오래 튀기는 거야? 수분 때문에 그런 거야? 수분 때문에 이게 원래 겉에가 뭐지? 이렇게 좀 주황 색깔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이런 요리 영상 원래 그런 인터넷 세계에 올리면 안 돼 왜 안 돼? 푼스 존나하고 욕 존나하고 아니 이거 형 요리 영상이 아니야 아 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까 요리 영상 아까 요리 주제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려도 아니 이건 개 코믹한 영상이야 그냥 코믹한 영상이야 응 모듬 모듬 우리 모습이 나오진 않아 보통 그 이 아 세이박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사운드 있잖아 사운드로 조지는 거야 국물만 먹는 거랑 면이랑 같이 먹는 거랑 그게 면수가 좀 짜야지 되는 게 그게 매운가? 면수인가? 맨다고? 면수인가? 1도 안 매운데 면 향인가 보다 지금 살짝 쩌세요 어머니 어떻게 치킨 보고 좀 알아서 했는데 나보다 맵찔인 거 같기도 하고 살짝 에이 너무 에이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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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기가 좀 겁난다 이 맛도 안 날 거 같아 아니야 비슷해 어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다 맛 속만 두면 다 비슷비슷해 어 이게 제일 쉽다고 하던데 맞다 얼마에요? 이 지역시에 좋아하는 돈김 아 돈김이라고? 아 여기 둥밥날 돈김이야? 어 정신이야? 대동 돈까스 가지고 씹어지는데 그 생각하고 보면 안 돼 그 생각하고 보면 안 되지 당연히 그 틀리다며 빠라바라밤이랑 바닷마다? 어 아니 아니 소장 맞아 맞아 그 속도랑 뭐 뭐 몇 분에 더 깜짝 방지를 하던데 그리고 뭐 점점 들여진다며 이건 모르겠다 개그맨 눈 빠져 점점 들여진다며 빠라바라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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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